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자 여의도포교원장 현진 스님이 모교인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보시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만나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했고 동국대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월드머시코리아는 2011년에 설립된 국제봉사기구로 미얀마와 라오스, 베트남 학교 건립 사업, 국내외 장학 지원, 긴급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울진과 삼척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를 위해 각각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동국대 승가학과 7.3학번으로 현재까지 동국대에 1억 3천만 원을 기부했고 동국대 참사람 봉사단 해외봉사 현지 활동을 돕기 위해 별도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